안녕하세요 사랑 다무 꿀입니다. 제가 먹어본 꿀 중에서 향이나 맛이 제일 좋았던 꿀이 엄나무 꿀입니다. 그래서 밀원수로 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밭에 벌을 갖다 놓지 못해서 요즘은 엄나무 순을 따서 먹고 있습니다. 엄나무는 관절염 예방과 신경통 치료에 쓰이기도 하고요. 간장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꿀을 뜨기 위해서는 나무를 아주 크게 키워야 되는데 엄나무 순을 채취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가지를 톱으로 잘랐어요. 톱으로 잘라서 지금 입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엄나무 순을 나물로 먹는 방법과 살짝 데쳐서 냉동실에 얼려 놓고 1년 내내 필요할 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줄기 끝에 나무가 붙어 있으면 나무를 잘라 지고요. 입받침이 받치고 있어요. 받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떼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식물은 자외선하고 해충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의 독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독성을 없애는 방법을 법제라고 그래요. 근데 나물류는 살짝 데쳐서 그 독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를 한번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삶은 방법은 끓는 물에 소금을 한 반 스푼 정도 넣고요. 연한 엄나무 수는 10초에서 20초 정도만 데쳐주면 됩니다. 그래야 식감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삶은 다음에는 찬물에서 얼른 두 번 정도 헹궈줘야지 색깔이 파랗고 아삭아삭하는 식감이 더 좋습니다. 먼지나 이물질이 있나 잘 살펴보면서요. 깨끗이 씻어주면 됩니다. 깨끗이 씻은 엄나무 수는 두 손으로 꼭 짜서 물기를 빼줍니다. 뭉쳐진 엄나무 수는 양념이 잘 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헤쳐줍니다. 풀어줍니다. 두름 묻히는 거는 정말 초보자도 할 수 있고 너무 간단해요. 그냥 소금을 반 스푼 조금만 넣고요. 그 다음에 기름. 저는 들기름을 쓰거든요. 들기름 한 숟가락만 넣으시고 이렇게 묻히시면 돼요. 고추! 네. 그래야지만 이 향도 느끼고 그리고 또 이게 싫은 분들은 그냥 고추장에다 묻히셔도 돼요. 너무 간단하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나 줘봐. 야 고소하다. 그쵸. 고소하네. 음. 맛있다. 이야 약간 짭짤하네. 음. 됐어. 이야 요 깨만 뿌리면 이쁜데 깨가 없네요. 깨가 떨어져 있어요. 깨. 엄나무 수는 오래 보관하려면 냉동보관해야 되는데요. 지퍼백에 엄나무 데친 걸 넣고 거기에다 엄나무 삶은 물을 잠길 정도로만 해서 얼려서 두면 돼요. 먹을 때는 냉장실에서 자연 해동시켜서 드시면 금방 수확한 것처럼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